오케이 오늘은 어디갔어? 어디갔어? 체리가 63일기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본인이 누군지 맞춰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게? Who am I? 3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뭐? 비범서 그렇죠 Am I? 됐네요 Am I?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자 우림을스럽게 좀 고쳐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런 표지가 무슨 뜻이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stories의 뜻은? About me About me의 뜻은? 나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나에 대한 맞습니까? 나에 대한 나에 관하여 나에 관한 찍어서 보내주는데 About me 나에 대한 About me 이야기들 Stories 그런데 나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 스토리 About me 오케이 About me 스토리즈가 아니라는 점 맞습니까? 스토리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많이요 그렇죠 많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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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궁금한거 묻고 답하기를 좀 할건데요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묻는 말은 뭐가 되죠 부 우리말로 먼저 부 부 부 부 부 부 나의 저장소리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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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리 원 미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다 잘했는데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명인걸로 생각합니다 맞이요 그러면 희 안만 길어봤자 희 이쉬 이란말이죠 그쵸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장 누가 뭐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물었는데요 누가 말은 박신들이 뭐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 이유는 알라로베츠는 안방길어봤자 데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는 다르다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알아라 베츠 리버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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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아라 베츠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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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들어지고 넌 언제야 절대로 안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are you never sleeping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ing 라고 물어봤더니 I'm never sleeping and I 누가다 누가 나는 뭐한다 절대 졸리지 않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비동자 그 이유는 다 슬리피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네요 슬리피 뜻이 뭐예요 졸린이라는 무슨 시 졸린 뭐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죄송하고요 잠시만요 치워야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오케이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 sleep in a large box 제 뜻은 그날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정답 커다란 상자에서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커다란 상자에서 들으셨고 싶어 뭐라고 물음 되고 웃음 다 swimming 15 명 그 다음에 언제 한번 presupay 물어ancy 그래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렇죠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했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 씹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sleep의 뜻이 뭐기 때문에? 잠자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ox is filled with dark The box is filled with dark 제 뜻은? 그 상자는 채워져 있던 흙으로 그러면 흙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은? What is What is the box filled with? 그렇지 근데 뭐 하나 빠졌는데 We did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래서 세 가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 이유는 필드의 뜻이? 채워진 채워진 이라는 어떤식이 때문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이 뜻은?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 거울 속에 있는 거울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울 좋습니까? 오케이, 나 자신 thinking 고을 속에 있는 보기 나 자신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bene 나黨 그래서 여기 뭐?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 갔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걸 만들면 되겠네요.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이 뜻은?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을. 그러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What do you really hate? I really hate garlic.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지. 그렇죠. 그 이유는 누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I really hate garlic. 그렇죠. 하다시기 때문이죠. 오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OK. 뜻은? 사람들이. 목들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OK.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번엔. 민철이가 무슨 기억하는지 내가 테스트할꺼야. 됐습니까? 응.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묻는말은 뭐가 만들어질꺼고. 응. 이런 말 하면 되겠죠. 너한테 뭐가 멋있어 도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뭐. 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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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대답 듣기 전까지는 안방 길어 봤자 he she 이시고 look의 뜻은 보다 보이다 라는 뜻에 웃으시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보다 더 좋다 자 그럼 익숙하게 만들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s legs very delicious to me 뭐가 하나 빠졌죠 제일 중요한 하다시 그래서 뭐 people's legs look very delicious to me 아 새끼가 ok 와 이거는 완전 칭찬과 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린트 받으시구요 지금 시작합니다